열심히 하겠습니다! 와우! 와우! 잘 어울리는 멤버? 나? 주목해하는 세 가지 이유 비주얼이 다 좋아졌다 두 번째 더 멋있어졌다 세 번째 더 파워풀해졌다 잘렸다! 다른 행성을 여행할 수 있다면 전 화성이요 가깝기 때문이에요 네 내 눈에 띄는 것 같다 시원한 걸 먹는다 이번 대시 어때? 잠자기 힘든 점? 엘스가 보고 싶었다 여러분 노래? 아메리카노 안녕 어 사랑해 수고했어 너 뭐 비시가 무대 나오면 믿고 봐 어 하루 종일 춤추기 와 대단하다 아 어 이거 후회 안 합니다 꼭 하세요 어 어 가장 빨리 멤버를 외운 어 어 뭐 준서? 어 어 어 어 어 어 이해 못 했어 미안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분위기를 한 단어로 묘사한답 배추 야 배추 나랑 친해질 수 있는 방법? 먼저 닿아주면 친해질 수 있다 내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는 어 오전 12시에서 오전 1시? 아이돌 외에 해보고 싶은 것은? 어 어 여행? 어 어 그냥 눈 감고 누워 어 어 어 영서 어 어 없다 전 없어요 무서운 게 앞 순서 멤버 닭발 어 공부해라 건강에 대한 예 행복한 생각하기 내가 좋아하는 것은 엘스에 묘사한다면? I love you 엘스가 블루주스 받는 나의 별명은? 반짝이 네 나의 사복 스타일 편한 거 정글의 법칙 어 어 식사? 어 도현? 짠 짠 짠 어 어 아 야 열심히 해라 신세대 멤버? 도현이? 나 오래 씻는 멤버 유 유준 유준 도현 어 일본 정원 끊자 끊자 어 밥 먹자 어 밥 먹자 둘 셋 안녕하세요 비엘스 어 네번째 앨범을 발매했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 타이틀곡 대시도 멋있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십시오 빠이빠이 빠이빠이 네 그럼 지금까지 둘 셋 일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